자 238페이지 19번이죠 법률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보시면 자유론 문제입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유유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 후에 또다시 취이라는 것은 뭐인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므로 취소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취인의 법률에 따라 취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는데 2번이 답이죠 왜요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2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는 취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취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취인할 수 없다 x죠 취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취인할 수 없다는 표현은 x고요 다음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자 법정추인인데 일단 법정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추인이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일부든 전부든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법정추인이고요 취소권자가 팔아먹어야 법정추인인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지만 법정추인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 법정추인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21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감사의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법정추인이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지만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겠죠 따라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22번입니다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누구야?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닙니다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에 대한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취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취소권자 아이고 화살이 되겠죠 취소권자가 취인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취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되겠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가요?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은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취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보증인은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인할 수 없고 따라서 보증인이 이행을 제공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취인이 될 수 없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행사기간이 행사기간 제한이 있죠 5번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취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4번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아는 날로부터 3년 취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으로 이해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3번이 한정구견이 종료됐어요 그럼 취인이 가능했으면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때는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민법 제 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주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인데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이죠 따라서 말로 하든 문소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8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한다고 하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243 페이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에 되는데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지 위반 이라서 무효인 경우 이 세 가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해설은 3번이고 정답은 2로 되어있죠 정답이 2가 아니라 3번인데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할 수 있을 때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각오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인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있는 소급한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무효라면 지껏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치웠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고요 따라서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3번 매매 목적에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치솔은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사회행위의 치소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치석군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 2번 채권자 치소권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행의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여부에 대해서 체구할 수 있고요 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철회는 선일 상대방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선일하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제한능력자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 선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2번도 X죠 왜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소급하지 않죠 3번 X네 왜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 4번 취소하게 되면 선이면 현존 이익범이 악이면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범이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4번도 X가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죠 따라서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에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6번 재산법상 법률관계에서 토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1번 실정선고 취소는 토급표가 있죠 왜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준 것입니까 2번 차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번 제한능력제 법률행위 취소 다 뭐죠 유효한 것 소급표에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근데 4번인데 법은 부재자 재산관리관한 처분허가의 취소는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를 이걸 뭐로 이해합니까 철해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취소가 아니라 철해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고 장례향하에서만 그 효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라고 4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이거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제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소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에 취인의 요건이 갖추더라도 다시 취인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죠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율리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류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매두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범죄령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음으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당연한 얘기죠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되고요 3번입니다 이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추인인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법정추인 사유에 의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의를 유부하면 그때는 법정추인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추인이 되고 이것이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 뭘 안해야 됩니까 이의를 유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면서 취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의를 유부하게 되면 법정추인이 아닌 거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이 가나요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취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일부 무회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류할 수 있다 가분적이고요 또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네요 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미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숙권이 필요한 거죠 1번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가 본인의 숙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탑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X입니다 왜요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도 뭐죠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취이 가능한 날로 3년은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됐다면 취이 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X죠 취소권자가 언제요 원인이 종료둔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5번이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충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2의 유보가 없어야 되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혹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려하지 않았다 갑이 계약을 매매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법정추인이 아닌 경우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지만 사계친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므로 1번 갑이 율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가 답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반복적입니다 그죠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가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취소란 것은 뭔가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죠 따라서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유부터 무효이다 X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행사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의 상방 모두가 토지 걸어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무권리자 갑이 의뢰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유효죠 다만 의리 추인하면 진정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의료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13번이죠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성향은 옳지 않은 것이죠 2020년도 문제인데 참 쉽게 나왔죠 자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아니죠 취소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고 취소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까 답은 먼저 1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먼저 5번이죠 눈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도 법률효과에 침해해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눈이 강조하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0페이지입니다 자 법률 부관이죠 조건과 기안에 관한 부분이고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거든요 너무 깊이 공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50페이지 1번이죠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은 법률행의 효력에 발생되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정보에 따르게 하는 법률 부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은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거죠 3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지조건이 입증이 되면 정지조건이 입증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에 대한 입증은 채권 양도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에게 있다 x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3번이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x입니다 5번이 비교하죠 어떤 법률의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제기면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로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과 5번을 비교해서 꼭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해제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의 능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때 x가 되는 것 2번 기한이익 상실을 원칙적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추정한다 x입니다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추정하는 거죠 3번입니다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곳으로 볼 수 없다 x입니다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확실하다면 성취할 수 없는 결정됐다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곳 추정을 합니다 간주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차에 죽겠다고 했는데 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3번은 다시 한번요 아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가요 이행기간이 도래한 곳으로 볼 수는 없다 이 3번은요 오타가 있는 거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은 빼십시오 빼버리시고 빼버리시고 추럭이 제가 옳은 문장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정답이 3번이긴 한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제가 빼버리시면 좋겠어요 4번은 X입니다 불확정 사실이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죽이란 경우는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상계는 단독행이고 따라서 단독행이고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상계의사 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3번이 정답이긴 한데 3번이 지금 오타가 있기 때문에 오타가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오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3번 지문 자체는 삭제하시고 공부하시고 나머지 1, 2, 4, 5번은 틀린 지문이 맞습니다 제가 추록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3번 법률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일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인 단계는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조건이니까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인데 꼭 암기해 두셔야 될 게 뭐예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제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기해무입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에게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죠 기정조 기해무죠 답은 뭐죠 3번이 꼭 외워 두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왜요 조건이 반사해지기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자 6번 문제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로만 묶인 것입니다 자 일단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가 없고요 또 가족법상행위에 조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인지는 인지 디귿번 입양 혼인 가족법상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미음번 상속의 표기 비읍번 상속의 표기 시읍번 상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음번 유준과 비읍번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법률형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 합니다 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존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또 처분도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이면 일반 규정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54페이지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